또린이 여러분들 허기허기 배치찾기 게임 새로운 허기허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또 업데이트가 되었어? 여기 내가 보니까 여기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에 얻었던 게 인디안 티키 허기허기였는데 그 다음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진짜 많이 나왔어 이거를 저랑 경또랑 오늘 한번 찾아볼 거니까 또린이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와 엄청 재밌겠다 나 아까 하나 찾아놨다? 어? 하나 벌써? 바로 이쪽에 있더라고 되게 쉬워 어?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가? 자 바로 여기야 어? 뭐야 여기 있다 어 보이지 저거 유니콘 뿔이래 저게 이건 바로 보이는데? 저거를 이렇게 손 잡고 어 뭐야 벽이 뚫리네 어 잘 안 얻어져 나는 아니 뭐야 어 이거 생각보다 업기가 난이도가 있는데 좋았어 이렇게 해야 얻어지네 얻었다 어 이렇게 해야 얻어져 자 그럼 한번 변신해보자 유니콘? 유니콘 허기허기 와 완전 예뻐 환상의 동물 유니콘이 허기허기로 변했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이제 데이트하려고 할 때 원하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싸울 때 이 뿔로 싸우는데 뿔치기 와 이거 완전 예쁘다 유니콘 허기허기 경두랑 잘 어울리는데? 이제 다음 허기허기를 찾으러 가볼까요? 룰루랄라 방학이라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맨날 로블록 쓰다고 완전 최고야 그런데 너 방학 숙제 했어? 방학 숙제? 아이 참 밤맛 떨어지게 갑자기 게임하는데 무슨 방학 숙제야 정말 우리 수학 그거 풀어야 되잖아 1 더하기 1도 아직 모른다고 난 수학 싫어 너 수학 선생님한테 큰일 났다 난 숙제 안 해갈 거야 뭐 경두 숙제한 거 베끼면 되지 일로 와봐 너 혼났어 무슨 소리야 혼나다니 이거 얻어봐 어 이게 뭔데? 여기에 자가 있어 자? 어 이거 불안한데? 이게 뭐야? 어 이 자가 있네 진짜로 어 얻어졌다 뭐가 얻어졌어 경두야 빈뚜 학생 어이 어이 발디 선생님? 감히 수학 방학 숙제를 안 해? 어이 선생님 저 그게 아니라요 경두가 일렀죠 일로와 손바닥대 제발 자로만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선생님 숙제 열심히 할게요 숙제를 빨리 풀도록 우린 여러분들 게임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해요 나도 변신해볼까? 발디 허기허기 만약에 숙제를 안 하고 게임만 하면은 학교 갈 때 이 자로 맵맵 맞을 겁니다 엄청 무서워 빨리 숙제를 해야겠어 발디 선생님을 봐서라도 빨리 숙제하러 가야지 일단 그 전에 다른 허기허기 찾고 병뚜야 그런데 요즘 아홀로틀이 인기인가 봐 응? 왜? 펫시뮬레이터 X에서도 아홀로틀이 나왔는데 아홀로틀 허기허기도 내가 찾아놨지 니? 아홀로틀 허기허기도 있어? 어 이거 되게 귀여울까 아니면 징그러울까? 여기 처음 보는 장소인데? 그렇지 여기 수영장 같은 게 새로 생겼는데 어푸어푸 여기 찾아야돼 바닷속으로 어 뭐야? 어푸어푸어푸어푸 발디 아 발디래 발디 선생님 죄송해요 숙제할게요 아홀로틀 허기허기 찾아야돼 어푸어푸 어?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와 핑크색 우파루파 와 우파루파 아홀로틀 허기허기로 한번 변신을 해보자고 아 이건 완전 경또랑 똑같은데? 우와 완전 귀엽다 우파루파 우파루파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와 이거 완전 귀여운데? 아홀로틀 허기허기도 중앙방 오른쪽으로 오면 수영장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세요 민토야 허기허기 안 찾으러 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? 내가 그전에 경또한테 물어볼게 있어 흠 뭔네? 로블록스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가 뭐야? 음 베이컨이랑 뉴비? 그렇지 뉴비 허기허기를 찾으러 갈거야 우와 뉴비 허기허기? 이번에는 텔레포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택배 있는 곳 있지 여기? 어 이쪽으로 텔레포트 해봐 자 여기서 뉴비 허기허기가 있거든? 응? 여기 뉴비 허기허기가 있다고? 이런 택배 같은 거 한번 다 찾아보면 있대 한번 찾아보자 어? 어? 이거 뭐야? 어 이거 택배가 움직이네? 이거 밟고 가야지 이렇게 근데 택배 박스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? 나 찾았다 어? 벌써? 여기 자세히 보면 뉴비라고 적혀져 있는 거 같은데 자 이거를 또린 여러분도 여기 있으면 안 먹어져요 요 밑으로 가야 먹어집니다 어? 먹어졌다 어? 먹어졌다 나도 자 그러면 로블록스를 대표하는 캐릭터 뉴비로 한번 변신해 보겠습니다 우와 뉴비가 됐다 뉴비가 약해 보이지만은 이 뒤에 있는 무기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만나면 조심하세요 민트야 민트야 나 큰일 났어 어? 왜 그래 경두야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프린터를 뽑아야 되는데 잉크가 없어서 지금 숙제를 못하고 있어 아니 뭐야 잉크가 없는 것 때문이야? 나한테 맡겨 어? 너가? 여기 잉크 허기허기가 널 도와줄 거야 아니 뭐야 여기 잉크가 흘려져 있잖아 여기서 잉크 허기허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리 여러분들 자 우와 자 프린터기로 가죠 잉크 충전 완료 숙제를 완료할 수 있겠어 여기 공장인데 장난감 공장 와가지고 이렇게 잉크 있는데 가면은 허기허기 변신 가능해요 몸이 다 검은색으로 변했잖아 뭐야 다 잉크 허기허기야 경두야 이번에는 우리 모든 또리니 분들이 로블록스 하면 알고 있는 허기허기를 만나러 갈 거야 응? 뭐지? 양깁이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해주세요 엄청나게 유명한 허기허기라고 어? 뭐지? 일단은 이쪽으로 쭉쭉 따라와줘 네 또리니 여러분들 이거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저를 보고 엄청난 허기허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난이도가 높던데? 여기서 이렇게 철창 위로 올라가? 아 이거 어렵겠다 그리고 저 빨간색 있지 저거 레일 어 저거를 향해 발사한다는 생각으로 어휴 겨우 올라왔네 일단 이쪽으로 올라와주면 돼 어? 저저저저저저저 아 좋아좋아 의린 여러분들 저 밑에 방망이 보이나요? 어? 어 뭐야 저기 어디서 많이 본 방망이 같죠? 저거를 얻으러 가겠습니다 저기 벽에다가 간다! 으야! 어? 얻었다! 짠! 격두야 난 얻었어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피기 허기허기 아니 나는 안 얻어졌잖아 그러면 격두야 내가 사냥해줄게 거기 서라 격두 거기 서! 아 무서워 방망이가 방망이 허기허기 진짜 웃기네 피기 허기허기 으으으으 격두를 없애야 돼 나는 피기 허기허기니까 저기요 잠시만요 빨리 피기가 되지 않으면 너를 이 방망이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으으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빨리 꼭 갈게요 이렇게 재촉을 해줘야 되겠어 와 이번에 얻지 못하면 이거 떼지 떼지야 오켓습니다 저기 벽을 대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얻어져요 또린 여러분들 더욱두야 할 수 있어 와우 와 얻은거 같은데 얻었다 얻었다! 와! 피기 허기허기! 모든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민또 경두야 아까 널 공격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민피기 어딨어 경피기 악수합시다 이번에 이 허기허기를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우 고민 되네 민또야 빨리 허기허기 안 찾으러 가고 뭐해 경두야 큰 고민이 생겼어 지금 찾으려고 하는 허기허기가 나처럼 완벽한 남자친구거든 어잉? 그래가지고 고민이야 그러면 나처럼 완벽한 애가 두 명이나 생기잖아 빨리 가자 내 얘기 듣고 있니? 빨리 가보자 빨리 보고 싶은 말이야 알겠어 일단 텔레포트로 어 여기 키시미시 벽지 있는 곳 있지? 어 이쪽으로 텔레포트 해줘? 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옛날에 여기 키시미시 벽지 안에 비밀공간이 있었던 거 기억나지? 어 여기는 키시미시 없는 곳인데? 그치 키시미시 얻는 곳이었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찾아야 될 허기허기가 있지 어 뭐지? 자 오랜만에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땅바닥으로 가면은 다시 처음부터 위치로 돌아가니까 조심해주세요 한방에 여기로 와야지 와 기억도 실력 엄청 들었는데 호호호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저처럼 완벽한 남자친구 허기허기를 만나러 갈 겁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네? 도대체 뭔가요? 여기 이쪽으로 벽을 대면 비밀공간이 있어 아니 뭐야 밑도 어디갔어? 짜잔 오잉? 여기에 배치 획득 모자 같은 게 있지? 어 자 그러면 이 허기허기로 변신해보겠습니다 보이 허기허기 뭐야 탈모가 왔나? 탈모가 왔나봐 머리카락이 없어 어 뭐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요 여자친구를 구해주느냐고 자 한 번 더 악수할까요? 평화협정 나는 소니 거기허기 내 친구 테일즈가 너무 보고싶다 으흐흐흐흐흫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 으흐흐흐흐흐흫 경또야 소닉의 목소리가 들렸니? 어? 친구가 너무 보고싶대 테일즈라는 친구? 테일즈?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친구를 한 번 찾으러 가보자 그래 우리가 찾아줘가지고 소닉 허기허기를 즐겁게 해주자 그래 일단 텔레포트 해가지고 맨 마지막 지역 여기로 가주세요 여기로 텔레포트 해가지고 옛날에 여기서 소닉을 얻었었잖아 응 여기에 테일즈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응 어딨지? 일단 비밀 공간 이쪽으로 가줘야 돼 우리 옛날에 이거 점프해가지고 쉽게 깼었지 와 점프맵을 기존에 연습했다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차 하차 과연 경도는? 응 네 저렇게 열심히 점프맵을 안하면 여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하차 무한의 굴레 하차 좋았어 격도 그러면 원래 이쪽으로 가면은 소닉이 있었잖아 응 여기 비밀 공간이 있어 아니 이거는 근데 진짜 난이도 어려워요 또린 여러분들 어 저 끝에 테일즈 허기허기인가 보다 어 테일즈 허기허기 맞는 것 같은데 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어 난이도 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아 진짜 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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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! 이거 진짜 어렵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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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꽤 고생하게 되는데? 이거 아니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여기가 제일 어려워 호호! 조심히 점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! 제발! 아니 닿지도 않았는데 경두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로봇으로 구매하자 그, 그래 이것만은 소닉을 위해서 테일즈 허기허기를 로봇으로 구매하겠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은 점프 맵 깨가지고 꼭 구해보세요 우와 그러면 뭐야 이거 구매했는데 잠금이 안 풀렸어 그러네 또 구매하래 나갔다 왔는데도 이게 잠금이 안 풀려요 사기 먹었다 내 돈! 아니 이런 또린이 여러분들 절대 사지 마세요 소니가 미안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렴 이 게임을 다 망쳐버릴 거야 최강의 허기허기로 말이지 어? 좋아! 날 따라와봐 이 게임을 망치려면 그 허기허기가 필요해 감히 로봇스를 훔쳐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날 따라오면 돼 격도야? 어? 진짜 제일 강력한 허기허기니까 얻는 방법도 쉽지가 않다고 응! 여기는 어디야? 여기 옛날에 거북이 허기허기 얻었었잖아 어! 네 여기 점프해가지고 또린이 여러분들 이 손바닥 버튼을 여기 위로 향해주세요 이밀공간 짜잔! 우와! 잠깐만! 형도야 이쪽이야 나 보이니? 어허허허허허 이쪽 손바닥 여기있다 일로 안으로 들어오면 돼 어? 뭐야 안나가져? 손바닥을 어 됐다 아 최강의 허기허기를 깨워서 이 게임을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로봇스를 훔쳐간 게임 에잉? 여기있다 이거야 어? 이걸 먹어야 돼 좋아 얻었다 핵허기허기야 핵허기허기 핵허기허기 좋아 그러면 변신을 해볼까? 좋았어 우와 핵허기허기 최강의 허기허기 와 엄청 빨라 이 게임을 해킹해가지고 내 로봇스 산 걸 다시 돌려받겠습니다 안돼 엄청 빨라 그리고 010101이래 이거 해커라서 그런가봐 해킹하는 중인가봐 또린이 여러분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허기허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꼭 얻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최강의 허기허기 핵허기허기도 꼭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빨라 토닉보다 빠른 것 같아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